오늘은 혈전과 통증 치료에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는 독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활은 두릅나무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사시사철 땅 속에서 독하게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른 명칭은 땅두릅과 따뚜릅이라고 부르며, 사람의 키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서식지는 대체로 낮은 산지에 풀숲이나 습이 많은 음습한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간혹 강원도에서는 높은 산에서 산독활이 곧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른 봄철 어린순을 뜯어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옛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한약재로 기녀하게 쓰입니다. 특히 독활은 산산못지않게 다량의 사포닌과 풍부한 비타민C가 많아 오랫동안 무병장수할 수 있는 식물 중 하나로 여기고 했습니다. 맛은 쓰면서 약간 달고, 성질은 평하거나 따뜻한 편으로 간과 신경소장 방광에 들어갑니다. 독활은 전통적으로 뿌리를 이용해서 신경통과 관절통 요통의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줄기와 잎은 해열과 기관지염, 오줌 내기 등의 약으로도 쓰입니다. 지금까지 양리작용에는 진통과 강심작용, 골다공증 혈액응고 촉진작용 등의 많은 과학적인 근거자료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의 알코올 추출액은 중추신경계통에 대한 흥분작용이 있고, 혈압강화 및 고혈당 억제작용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먼저 독활뿌리는 각종 암세포괴사에 대해 많은 치료효과가 검증되어 있고, 최근 인간유래 백혈병세포주인 HL60에 대해서 세포사가 있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독활뿌리 추출물을 인간 백혈병세포에 투여해서 성장 억제와 아포토시스 유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HL60 백혈병세포에서 시간과 농도이준적으로 유의하게 감소가 되었고, 아포토시스 즉 세포자멸사 유도를 효과적으로 일으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활뿌리는 인간유래 혈액암세포인 백혈병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항암물질로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습니다. 백혈병 치료에는 독활건뿌리 20g의 합한피와 감초를 첨가해줍니다. 그리고 물리 리터를 붓고 반으로 될 때까지 다려서 아침과 저녁 공복에 하루 2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독활은 혈액덩어리인 혈전을 녹여 신속히 혈류를 다시 잘 흐르게 하는 혈전용해제 약물로도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혈전은 혈소판에 침착이 자꾸 쌓이면서 응집되어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 및 심장순환기계 어느 곳인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인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등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질환을 야기시킵니다. 먼저 독활 추출물로 ADP를 이용하여 소거능을 측정하고, 그 분액의 항혈전 및 혈소판응집 억제효과를 탐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활은 혈소판응집과 트롬빈에 의한 혈소판 부착에 대해서 농도이준적으로 저해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 함량과 가장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통하여 독활의 항산화 효과도 확인되었으며, 우수한 항혈소판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독활 분액물 농도는 100ml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41.6%, 46.0%의 저해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독활 추출물은 높은 혈소판응집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강한 항혈소판 활성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혈관파열 등을 미연에 억제하는 유용한 물질로 쓰일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단백질의 유의한 감소를 관찰할 수 있어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쓰기도 합니다. 각종 혈전분해와 통증치료에는 독활뿌리를 햇볕에 말린 다음, 짧게 썬 후 용량 20-30g에 물 2리터를 붓습니다. 물의 양은 반양 정도가 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다리시면 되고, 쓴맛이 있으므로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다리셔도 됩니다. 음용은 아침과 저녁 공복에 1회 100ml씩 하루 평균 2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고, 용량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마시진 말아야 합니다. 당재 내복은 매일 마시는 것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주기를 두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활은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하루 2-3회씩 식전 공복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복용해도 됩니다. 특히 강과 신장이 허약한 체질은 독활과 당기, 청궁, 각 2-3g을 생강 3쪽과 함께 물에 다려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따릅니다. 독활은 초장과 함께 섭취하면 효소가 파괴가 되어 약효가 상실되니 2.2념하시고, 맵고 짠 음식과 인스턴트도 가급적 동시 복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독활잎에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 알레르기가 잦은 사람은 조금씩 먹어본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